한 아이가 군부대 실험실에서 눈을 뜹니다. 아이는 밀폐된 공간에 격리되어 있고 군 관계자들이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군요. 작전의 책임자로 보이는 이 남자는 피치. 그는 연구원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죠. 가스통을 가진 자들이 입장. 격리된 공간에 독가스를 주입하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점점 퍼지는 독가스. 아이는 냄새가 너무 독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독가스를 흡입했음에도 멀쩡한 모습의 아이. 열심히 달려서 연구소를 벗어나 보려고 했지만 잘 벗어났군요. 군부대의 추격도 가볍게 따돌리는 이 아이. 정체가 무엇일까요. 아이는 잠시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리는데 자신을 향해 흑심을 품고 다가오는 노숙자를 던져서 찌그러뜨리죠. 군부대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차에 올라 어떤 한 마을에 도착한 아이. 기차에서 잠시 내려 상점에 들어가는군요. 돈으로 물건을 사는 과정을 유심히 쳐다보던 아이는 그냥 물건을 챙겨들고 나가려다 그냥 타인의 가방을 챙겨들고 기차에 오릅니다. 남의 물건을 제거신양 사용하는 이 아이. 휴대용 TV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군요. 아이는 스틸한 가방을 들고 기차내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현금과 식량을 수거하죠. 남 눈치 안 보고 빠르게 주워담는 신속함과 영문을 피해 숨는 자연스러운 회피력을 지닌 이 아이. 색다르게 먹는군요. 도망친 아이를 찾던 피치는 아이가 던져 찌그러뜨린 노숙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피치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죠. 기차에 타고 있던 이 아이. 정신을 잃은 상태로 어떤 꿈을 꾸는데요. 꿈꿈꾸르금. 아이는 순간 급하게 느껴지는 배고픔에 앞에 있는 음식들을 먹기 시작하는데 뭔가 몸이 이상합니다. 조심스레 시작된 아이의 변태. 이 아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피치가 불러 모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군부대에 도착합니다. 정부에서 소집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 아이가 일어날 것 같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나는 왜 이리와서. 아이가 이리와 내가 이리와. 아이가 제가 이리와서, 그래서 저는 좋아해서. 그래서 저는 바랍니다. 나는 이것이 단순한 것들은 내가 말한다는 것들과 그리고 내가 말한다는 것들은 제가 말한다는 것들은 아이를 찾기 위함이군요. 아이를 체크하러 온 검표원. 검표원은 객실의 안쪽으로 가보는데 벽에 고정된 고치 모양의 생명체를 발견하게 되죠. 짐 주심? 검표원을 공격한 고치에서 성인 여자가 부하합니다. 벽에 고정된 고치에 관한 가정의 생명을 찾고, 100 human ova we got seven four pita dial two restored in liquid nitrate that's his code name their cell it's after two hours two days oh god curry one month after she was born she's hiding something something inside was born and you watch carefully what the hell was that she had an horrible nightmare it's some kind of anxiety reaction the decision was made to terminate the experiment too could determine what we're dealing with it makes you feel bad it makes you feel bad that you had to kill her doesn't it I don't know EICL은 외계 생명체와 인간의 혼종이었군요 was found in the boxcar in a site in your salt lake city he was killed by our creation by our cell Mr. Leonex non-scientist amongst us you would tell clear about what's going on here you created a monster and now you want us to hunt it down and kill it wait a minute you don't want us to capture her alive I think this is strictly a search and destroy operation but he ever asked me to find anything they didn't want dead I'm sorry for you I'm sorry for her all passengers please 기차 한 번 타고 성인이 된 씰 도착한 LA에서는 이미 아이들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씰은 유유히 단속을 빠져나가죠 씰이 부한 기차칸에 도착한 피치와 전문가들 씰은 기차를 빠져나갈 때 차장들의 신분증과 카드를 챙겨 달아났습니다 씰은 여성성을 드러내는 화려한 웨딩드레스에 관심을 가지고 바로 구매해 갈아입는군요 임산부의 배를 유심히 보는 씰 피치의 팀은 LA에 도착했습니다 아이와 출산에 관심이 있어 보이는 씰 씰은 본능적으로 모텔로 들어왔고 TV 채널을 돌리던 중 등장한 남녀의 관계에 대해서 깊은 흥미를 느끼게 되죠 한편 생물학자 로라의 말대로 다시 씰과 같은 종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 씰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죠 카메라를 교체하러 실험실로 들어가는 로라와 레낙스 고장난 카메라를 드러내고 새로운 카메라를 갈아 끼우는데 이미 DNA 수정이 되어 분열이 시작된 것이었죠 케이지 뚜껑 고장 나사가 틈 사이로 빠져버렸습니다 피치는 문을 봉쇄해버렸죠 조지는 레녹스 괴생명체는 죽지 않았습니다 네 씰은 남자가 고픕니다 분실된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씰의 위치가 노출되었죠 씰은 인근 스트릿바로 들어갑니다 남자를 물색하는 씰 씰은 자신의 남자를 체간 척봄녀를 따라가는군요 야마돈 씰 여자의 척추를 공개와 접하게 합니다 조심조심 척추를 뽑은 씰은 좀 더 과감해지기로 하죠 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 척봄녀는 발견되었고 피치의 팀은 스트릿바에 도착했죠 조심조심 씰은 남자가 운전하는 방법을 눈으로 익힙니다 인근에 있는 남자의 대저택으로 이동한 씰 소중히 교섭을 하기 위해 남자를 따라온 거였죠 씰은 남자에게 다가가는데 이상한 기운을 느끼곤 곧 물러납니다 씰은 말 안 듣는 남자의 경추를 조심히 뚫어버리죠 역시나 뒤늦게 남자의 집에 도착한 팀 조심스레 저택 안으로 진입해보는데 이미 남자는 완전히 죽었고 씰은 이미 그 자리를 뜬 뒤였죠 이스라엘 운전을 할 수 있게 된 씰은 자세의 방을 둘러싼 군인들을 목격합니다. 꿈꿈꾸루금 해변가에서 정신을 차린 씰 차를 움직이는 법은 알았지만 주요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죠. 급한대로 도보로 도로를 통과하던 씰은 자동차와 접촉해 멀리 튕겨져나가고 말았습니다. 발견된 씰의 차량 외계 DNA를 소유한 씰은 엄청난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자체에 퇴원하는 씰 곧장 자신을 데려온 남자를 만나러 갑니다. 외진 자신의 집으로 씰을 데려온 예비고인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건가요? 남자의 카드 정보를 바탕으로 주소와 전화번호를 획득한 이들 씰은 에그바디로 남자를 맞이합니다. 본격 교섭 과정을 실시하려 할 때 들려오는 전화벨 소리 하지만 씰은 종족 번식의 본능이 충만한 상태 늦지 않게 도착한 로라와 레낙스 남자의 소리를 뮤트한 씰은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남자는 완전히 죽었군요. 한편 에그바디로 그 집을 벗어난 씰은 움직이는 차를 보고는 무작정 달려듭니다. 새로운 차를 접수한 씰 씰은 자신을 미행하고 있는 피치팀의 존재를 알게 되죠. 또다시 자신의 본 모습을 목격하면서 꿈에서 깨는 씰 씰은 자신이 잡아놓은 여자 앞에서 전지가위로 맥스봉을 자르는데 조심조심 씰은 자른 맥스봉을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손은 빠르게 다시 회복되죠. 씰은 여자의 맥스봉도 자른 뒤 쓰레기통에 무단 투기합니다. 차를 타고 어떤 지역을 찾는 씰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한 것 같군요. 씰은 기름통 여러 개 가득 주유를 하고 새로운 차량도 쉽게 훔칩니다. 씰은 뭘 하려는 걸까요? 클럽에서 할 일 없이 씰만 기다리는 피치의 팀 초능력자 되는 순간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클럽 바깥으로 나가보는데 숙자가 먼저 놀래키고 곧이어 씰이 등장합니다. 씰도 초능력자의 능력을 눈치챈 걸까요? 에이! 씰은 아까 맥스봉을 절단했던 여자도 차에 태웠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며 도망가는 씰 헬기까지 쫓아와 진퇴의 양난인 상황 씰은 아까 받았던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를 물고는 어디론가 돌진하죠. 자신을 추적하는 무리에게 자신을 죽었다고 믿게 하고 싶었던 거군요. 씰이 타고 있던 차량에 폭격이 가해집니다. 피치는 즉시 사건을 종결시키죠. 수사권에서 벗어난 씰 자신의 외모를 변경합니다. 뭔가를 발견한 레낙스, 직감으로 씰을 찾은 걸까요? 사건에 미쳐있는 레낙스에게 실망한 로라. 레낙스는 로라의 방으로 향하는데 함께 위층으로 오르는 씰. 씰은 레낙스를 미행합니다. 마침 로라는 레낙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소중이들을 교환하기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하죠. 배운 것을 그대로 써먹어 객실로 진입하는 씰. 씰이 로라와 레낙스의 교섭 행위를 보며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번식욕을 느끼고 있을 그때. 이성 획득을 실패한 팀원 중 한 명이 씰을 마주합니다. 목표를 발견한 씰은. 네. 번식을 위한 도구로 남자의 올챙이를 뽑아내려고 하죠. 그 순간 이상한 기운을 느끼는 초능력자 댄. 이미 소중이 교섭은 일정 시간 지속되었습니다. 댄은 뭔가 잘못되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레낙스를 찾아가는군요. 주입 완료. 씰은 자신에 비해서 성장하는 배아를 느낍니다. 말도 안되는 상황에 헛웃음을 치는 남자. 태아가 움직이고 있었죠. 추격팀을 피해 벽을 부수고 도망가는 씰. 후손을 확보한 씰은 본래의 외계 생명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씰을 쫓아 하수도로 진입하는 추격대들. 피치는 댄의 감각을 믿지 않고 다른 길로 향하죠. 지금 조심. 피치는 피치를 갑이 되었군요. 만삭이 된 씰은 천연동굴의 구석에서 출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격대는 고여있는 기름 호수를 발견하죠. 각자 흩어져서 씰을 찾기로 하는 추격대. 댄은 바위에 있는 뭔가와 마주치는군요. 바위 위에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씰의 아이가 벌써 이렇게 컸나 보군요. 댄. 댄. 아들내미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공격이 끝났습니다. 따뜻한 아들내미를 보고 분노한 씰. 로라의 헬프 요청에. 레낙스가 복귀하는데. 겨우 촉수로부터 벗어났군요. 씰의 본격적인 공격 시작. 공격 끝. 기름 호수에서 불타오르는 씰은 자신의 아들내미를 죽인 벤을 끌고 가려고 하죠. 우리의 레낙스. 샷건으로 최종 막타를 칩니다. 그렇게 동굴을 빠져나가는 추격대들. 동굴 내 배고팠던 쥔는 씰의 DNA를 섭취하게 되죠. 그리고. 괴물이 된 쥐 장면을 끝으로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나죠. 영화 잘 보셨나요. 인간 DNA와 외계인 DNA를 합친 여성 외계 생명체가 등장하는. SF 애로 호러 영화 스피시즈 시리즈가 시작되었습니다. 총 4편이 있는데 김호와 함께 달려보시죠. 오늘의 영화 스피시즈 2입니다. 때는 스피시즈 1편에서의 사건이 일어난 지 3년 후 미국의 우주비행사 3명이 화성 토양 샘플을 채취 중입니다. 도와줬어요. 히그로 도와줬어요. 고! 유스탄! 유리티. 인류 최초로 화성에 첫 발을 내딛는. 오늘의 주인공 패트릭. fav. 토양 샘플이 이상현상을 보이는군요. 밀봉해놓은 샘플이 개봉되고 한 끈적한 액체가 흘러내립니다. 그리곤 미상의 액체는 비행사들을 향해 흘러가죠. 7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전편에서 죽었던 반인간 반외계인 이브를 외계인 방어 목적으로 다시 살려낸 과학자들 그런 말을 들을 패트릭이 아닙니다. 그렇다네요. 열심히 볼트와 너트가 체결 중인데 패트릭의 몸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미 패트릭의 단백질을 받아들인 다른 녀석 5분만에 만삭이 되었죠. 짐 주심 그렇게 10분 사이에 태어난 두 아이를 시골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 숨기는 패트릭 우주비행사들의 혈액검사를 실행하던 박사 패트릭의 혈액이 이상합니다. 바닥이 쏟아진 패트릭의 혈액은 무언가에 이끌리든 벽 쪽으로 흘러가고 박사는 이게 무슨 영문인가 싶죠. 조심 박사의 내장이 공기를 접했습니다. 상원위원인 패트릭의 아버지는 1편에서 외계인 처치에 공을 세운 인물을 다시 부릅니다. 패트릭부터 잡으러 왔는데 패트릭이 없습니다. 여기는 유일한 기혼자였던 대원 앤의 집. 이미 체결은 완결된 것 같죠? 주임 조심 애는 그리고 나머지 대원 갬벌 체결 중 체포됩니다. 네, 강릉, 남겸에 도와주신가요. 노 보다, 알겠지? 저는 정리에 의사한 수정입니다. 단계에 도와주신 후 unos분간에 의사한 수정입니다. 앤 SEG이 전혀 있었습니다. 단계에 의사한 수정입니다. 장릉, 과연 그 시점에 의사한 수정입니다. 내가 한 번에 의사한 수정입니다. 헤드 시간문에 의사한 수정은 없을까요? 예, 안 삼pus이 아프지 않게 말했죠. 미친 애가가 안하니까요? 미친 애가 안 해. 앤 삼pus은 죽을까요? 앤 삼pus은 죽을까요? 네? 앤의 머리를 조심스레 개봉해보려는 조서관대 자신의 약혼녀와 잠자리를 가진 패트릭 약혼녀는 죽어있고 아이가 또 하나 나왔군요 충격을 받은 패트릭 갬블은 패트릭의 별장을 찾아왔죠 패트릭은 자신의 존재를 없애려 합니다 주인조심 그러나 외계 생명체의 초재생 능력으로 복구되는 패트릭의 신체 날아간 뇌와 함께 인격도 사라져버렸고 패트릭은 본격적으로 외계 생명체의 숙주가 되어버리죠 종족 번식의 본능에 휩싸인 패트릭 관계를 맺었던 여자들의 죽음은 땅에 묻어버리고 생산된 자신의 후손들을 한 대 모읍니다 종족 축댄 이브를 만들어 패트릭을 찾으려는 이들 이브에 정신을 연결해 패트릭의 위치를 파악했죠 또 다른 타깃을 찾은 패트릭 레낙스와 겜블이 패트릭을 쫓아갑니다 여자는 국민용웅인 패트릭을 알고 있었죠 강제로 여자를 끌고 가는 패트릭 이성은 없고 외계번식 본능만 남았군요 흔들리는 벤을 발견한 두 사람 헛짚었군요 패트릭은 자신을 추적하고 있는 이브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타깃이 바뀐 패트릭은 머리를 굴리죠 무언가를 느끼는 이브 성숙한 이브는 가까이 접근한 패트릭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성욕이 폭발해 폭주하는 이브 와 패트릭 성욕이 폭발한 패트릭은 자신과 동일한 종인 이브에게 다가오죠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성적, 정신적 교감을 가지는 패트릭과 이브 패트릭! 그냥 놔둬요 당신이 도망갔어요 당신이 도망갈 수 있어요 당신이 도망갈 수 있어요 인간의 질병 유전자에게 취약한 외계인이로군요 패트릭의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사실을 알고 있는 아버지 패트릭을 도우러 온 것이었죠 왠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패트릭 엄마 소리에 눈물이 흐르고 아버지는 생을 마치시죠 이미 인간이 아니게 된 패트릭 자신의 후손들을 불러 모읍니다 패트릭의 존재를 경험한 이브도 협조하지 않기 시작하죠 1편에서의 이브처럼 성체로 변태하기 위해 고치로 들어가는 패트릭의 후손들 레낙스와 갬블은 패트릭을 잡으려 계획 중이군요 이번엔 이브가 패트릭을 향해 갑니다 엄청난 신체 능력으로 철문을 뜯어내는 이브 기동대들은 이브를 향해 일제히 성격하기 시작합니다 몸에 많은 구멍이 생겨 너덜너덜덜해진 이브 그러나 이브의 신체는 빠르게 재생되고 아무렇지 않게 조깅하듯 연구소를 빠져나가죠 차량을 탈취해서 도망가는 이브 이브는 자신의 능력으로 패트릭의 위치를 파악해냅니다 패트릭 후손들의 뻔대기를 보는 이브 곧이어 레낙스 일행도 도착하죠 인근 헛간에서 마주치게 된 이브와 패트릭 에그 바디가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체결 타임을 가지죠 한편 일행들은 갬블의 혈액을 섞은 가스로 번데기를 조지고 있군요 조져지는군요 체결에 집중한 두 외계 생명체들은 후손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체결 현장을 발견한 레낙스 패트릭 괴생명체는 레낙스를 발견합니다 엄청난 완력을 지닌 패트릭 박사의 요청에 이브가 반응하고 열받은 패트릭은 두개골 사이에서 촉수를 꺼내 이브에게 사정을 합니다 완료된 패트릭의 사정 이브를 제압한 패트릭은 본격적으로 모두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레낙스는 갬블의 피를 사용 패트릭의 등에다가 피 묻은 갈퀴를 꽂아버립니다 인간의 질병에 취약한 외계 생명체는 그렇게 쓰러지고 말죠 이브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조사를 위해 이브의 죽음을 가져가는데 후손 하나는 살아있었고 후손 하나가 더 추가되는군요 영화는 여기까지 영화 잘 보셨나요? 1편에서는 여성 외계 생명체인 이브가 주인공이었다면 이번 2편에서는 감염된 남자 우주비행사가 주인공이로군요 종족 번식을 위해 싸돌아다닌다는 설정은 똑같은데 이번에도 성욕에 도치되어 종족을 꾸리는데 실패했죠 이제 남은 3편과 4편이 있는데 과연 지구의 외계 생명체가 잘 정착할 수 있을지 한번 다음 편에서 살펴보시죠 스피시즈 3편에서 뵙겠습니다 영화는 스피시즈 2편과 이어집니다 이브의 시체를 가지고 이송 중인 한 차량 상관과 하관이 타고 있군요 전폐에서 화성 외계 생명체에게 죽임을 당했던 이브 상관의 느낌이 이상하고 열받은 하관은 지시를 따르죠 갑작스레 돌변하는 하관 인생을 나갑니다 뒤에 있던 외계 생명체의 후손이 상관을 공격했군요 운전병은 트렁크의 동태를 살핍니다 몇 분 만에 몸이 더 커진 외계 후손 남자아이 그때 죽었던 이브가 깨어나고 후손을 배출하기 시작하죠 그 순간 이브를 공격하는 남자아이 후손은 출산되었고 이브는 경추골절로 사망합니다 이브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움켜쥐고 도망치는 운전병 남자아이도 접근하는 헬기를 보고는 스스로의 몸을 지키죠 사건 현장을 살피는 군인들 사실 운전병은 외계인의 관심을 두고 연구 중이었던 대학 교수 에벗이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소녀가 된 이브의 아이 사라 에벗은 인간의 식사예절을 외계 종족에게 전수해보려고 하는데 키토산을 즐기는 사라 제발 바로 사춘기 진입이군요 여기서 일을 안 할게 내가 다른 분도 느껴야죠 여긴 미국 국방성연구실 이브의 후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 애벗을 찾아왔군요 뭔가 몸에 부작용이 있는 사람 같죠? 면역이 취약한 인간과 외교종족의 이세분 조심조심 노이어가 되고 얼굴에서는 갈릭 디핑 소스가 흘러나옵니다 조심 촉수로 가득 찬 내장을 꺼내면서 사망한 혼종 에버슨 대학원생을 부르죠 대학원생의 영린을 건드려봅니다 한편 집에 머물던 사라는 변태를 경험하게 되죠 유망한 대학원생 딘에게 미끼를 던지는 에버트 사라는 고치가 되었고 곧 부화합니다 성인이 된 사라 평소 에버 교수의 연구를 궁금해했던 학과장은 몰래 에버스의 집을 염탐하죠 학과장은 에그바디의 사라를 발견하곤 당황합니다 갑자기 사라는 받아들이려다 거절하죠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학과장 주임조심 상하고 말았습니다 에버가디는 연구를 위해서 혼종의 시체를 가지고 집으로 복귀했죠 고치를 보는 딘 고민을 하던 딘은 딜을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집 나간 사라를 찾을 차례 성체가 된 사라는 대학가에서 튼튼한 유전자를 지닌 교미 상대를 물색하는 중이로군요 그러나 하자고 덤벼든 남자들은 모두 하자가 있는 남자들이었죠 종족 번식의 본능에 실패해 실망한 사라에게 한 아주머니가 접근합니다 아주머니는 사라를 측은하게 여기죠 사라는 못 냄새를 맡았습니다 저 기차로군요 기차 안의 남자도 사라의 존재를 느낍니다 남자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던 사라 달리던 기차의 옆쪽으로 넘어지고 말았는데 사라의 팔이 커팅되었군요 사라가 따라갔던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기차 남은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합니다 그렇군요 사라가 찾은 기차 남은 사라와 같은 외교의 종족이었습니다 격앙된 이들은 교미를 준비하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낀 사라 기차 남 또한 면역이 약한 혼종이었죠 집으로 복귀한 사라 디는 사라의 학습 능력을 테스트해보려 합니다 월등한 능력을 지닌 외교 종족 디는 자신의 기숙사로 돌아왔죠 너 alte 월드사에 따라해보지만 응원한 엠이.. 엠이도 оп승사는 코너딸 파티 encuent률 시스템 자체 Cold War 굉장히 능력을 지닌 연구조하는 기술 문화의 부자 미국에서는 한국에 실험을 준비하는 사라 사라는 딘에게 마음이 있는 걸까요? 에버슨 체열을 딘에게 토스하죠 사라는 감정이 없는 외계인인데 무슨 목적을 가진 걸까요? 그 순간 한 촉수가 접근합니다 또 다른 혼종이 침입했습니다 사라를 구출하려는 딘 에버슨 딘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죠 딘은 무작정 들어가서 혼종에게 정강이를 혼납하곤 에버스의 도움을 받습니다 혼종과 맞서던 에버슨 순식간에 잡혀 죽고 말지 혼종도 쓰러지고 에버스도 쓰러지는군요 죽어가는 에버슨 딘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에버슨 고인이 되고 말지 혼종들이 완전체인 사라를 노리는군요 딘은 에버스의 연구를 지속할까요? 에버스의 죽음을 강에다 띄우는 딘 흔적을 없애버리죠 종의 명맥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딘에게 연구를 계속하게 시키려는 사라 에라 모르겠는 딘도 몸을 섞어보려 했지만 사라에게 나타나는 외계 형체에 놀라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정보를 요구했던 아멜리아라는 여자가 딘의 데이터를 보냈던 친구를 만나러 왔군요 둘러대는 친구 마침 운동갔던 딘이 복귀하고 문 너머에 있는 아멜리아를 보게 됩니다 급하게 아멜리아로부터 도망치는 딘 아멜리아는 혼종이었죠 순간 인근에 있던 사라의 존재를 알아챈 아멜리아 아멜리아는 딘의 친구를 납치하고는 어디론가 급하게 향합니다 딘은 국방성의 요원을 마주하게 되죠 외진 곳에 숨겨진 에버셋 실험실을 아멜리아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집중이 될 리 없죠 아프니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미 살아와 만나 모의를 마친 아멜리아 사라의 난자를 강제로 수정시키려 하는군요 염산 가스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 실험실 외계종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틈을 타 디네 친구는 사라의 난자를 가지고 서둘러 실험실을 탈출합니다 사라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군요 이들은 난자를 가지고 발전소로 향합니다 어리둥절 경비원은 반띵당하죠 조심 이들은 사라의 난자를 파괴하기 위해 발전소의 중심부에 있는 핵융압로에 가려합니다 괴생명체는 이미 근접거리까지 따라왔죠 엄청난 서전트 점프 능력으로 무리를 포위한 괴생명체 때마침 원자로로 들어가는 딘을 발견 난자를 토스합니다 딘은 핵융압로에 도착 경비원이 시간을 끌기 위해 등장합니다 아멜리아가 사라 돌아왔군요 딘을 잡은 아멜리아 직원으로 몸에 타공을 하고 사라의 난자를 획득 갓뿐 키스를 해대니 뒤에서 지켜보던 사라의 부하가 침입니다 사라의 난자가 떨어지는군요 분노의 아멜리아는 딘을 공격하려 됩니다 그때 아멜리아를 공격해 융압로에 던지는 사라 핵융압로가 폭발하기 직전 딘은 융압로에 문을 닫는데 성공하는데 아직 털죽은 아멜리아 사라를 데려가죠 사라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핵융압로가 안전하게 폭발을 완료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디네 친구는 애벗의 집을 찾았죠 그 순간 친구의 눈앞에 나타난 혼종아이 사라는 살아남았군요 사라의 악력은 강했습니다 사라와 동일하게 완성도 있는 개체를 만든 딘 사라의 남친이 생겼군요 뒤지겠죠? 영화는 이렇게 외계종족을 방생하는 내용을 끝으로 슬픈 음악과 함께 막을 내립니다 영화 잘 보셨나요? 순혈주의를 지향점으로 둔 이번 영화 어떠셨나요? 2편에서 패트릭이 퍼뜨렸던 혼혈들이 갈등의 요소가 되어 순혈의 필요를 만들어냈고 결국엔 한 쌍의 순혈 외계 생명체가 만들어져 산으로 간 내용 내용도 산으로 갔죠? 과연 4편은 어떤 스토리가 등장하게 될까요? 스피시즈 4편에서 뵙겠습니다 외계인과 인간의 합성물 네 번째 이야기 오늘의 주인공 미란다 미란다는 삼촌 톰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같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톰과 미란다 학교에 출근할 시간이 되었는데 밤새 돌아오지 않은 미란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란다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밀 검사 중인 미란다 검사 결과가 이상했죠 주임 조심 미란다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존재로 변한 미란다 차례차례로 인간을 사냥하기 시작하죠 주임 조심 미란다로 인해 난장판이 된 병원으로 들어오는 삼촌 톰 구석에 쓰러져 있는 미란다를 발견합니다 이 상황에 대처하는 매뉴얼이 있는 듯 자연스레 행동하는 톰 어떤 한 용액을 미란다에게 주입하니 미란다의 몸이 정상으로 변하는군요 톰은 미란다를 데리고 어디론가 도망갑니다 전혀 기억을 못하는 미란다 배븐 지정하려는 사람에게 주입한 사람이오 네 그리고 아니 남자가 아니 One 주위에 놓지? 그니까 I can't help you 미란다는 반인간 반외계인이었습니다. 미란다의 몸에서 나타나려고 하는 외계 생명체의 특성 톰은 1년에 두세 번 외계 성향이 나타나는 미란다에게 투여해왔죠. 이들은 멕시코를 떠나 쿠바에 도착합니다. 다음 날 무작정 거리에 나가 포브스를 찾는 톰 구석진 거리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물어보지만 찾을 길이 없죠. 그 순간 톰의 앞을 가로막는 흰 눈동자의 수녀 이 수녀는 외계 혼종이군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톰 필사점으로 도망갑니다. 톰을 포착한 외계 수녀 혀로 톰을 잡아당기는데 순찰 중인 경찰에 의해 톰은 살아남게 되는군요. 모텔에서 톰을 주시하던 남자입니다. 남자는 만남을 주선해주죠. 주선 장소를 향하는 톰과 미란다. 미란다는 외계인의 능력으로 앞에 장애물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드디어 포브스를 만난 이들 미란다는 에즈라를 보곤 동질감을 느끼는군요. 그리곤 교감 후 기전합니다. 죽은 생명체를 불법으로 살리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며 돈을 버는 포브스 유통기한이 다 됐군요. 죽음을 앞둔 미란다에게 큰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톰 그러나 곧 포브스는 해결책을 가져옵니다. 미란다의 발작 빈도수가 높아집니다. 이제는 정말 수명의 끝이 다가온 것 같군요. 외계 생명체의 모습으로 변한 뒤 생을 마치게 되는 미란다 인간의 호르몬을 긴급히 투여받죠. 톰은 결정합니다. 곧장 인근의 클럽으로 향하죠. 클럽에서 바로 찾을 수 있었던 캐슬셀러녀 사실 캐슬셀러녀임과 동시에 공갈녀였죠. 지갑을 털려는 심산이군요. 그 순간 등장하는 에즈라 쉽게 접수했습니다. 미란다의 연료가 되겠군요. 실상을 알게 된 연료녀 재료로 사용됩니다. 여자에게 미란다의 DNA를 주입시켜 새로운 미란다의 몸을 만들어냈죠. 고치에서 재탄생한 미란다 예전 지식도 보존되었을까요? 뭔가 이상해진 미란다 캐슬셀러 성향도 이식되어 버렸죠. 미란다의 본능에 추가되어 버린 성욕 아버지와 같은 톰을 그대로 버리곤 떠나버립니다. 모텔로원 미란다 혼종인 자들을 속아내며 다니는 미란다 짐 조심 그냥 이유없이 죽이며 돌아다니는군요. 톰은 미란다를 찾기 위해 성당을 왜 왔을까요? 에즈라 에즈라가 접근합니다. 본 모습을 드러낸 에즈라 톰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죽음의 상황에서 톰은 기질을 발휘 에즈라의 코와 신체를 납작하게 만듭니다. 미란다의 난장판이 된 클럽에 도착하는 포부스 포부스의 실험실 쪽으로 가는 미란다 포부스가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미란다는 이미 알고 있었죠. 안정제를 놓으려는 포부스 쉽게 제압당하곤 2종 간의 생식기 결합을 진행합니다. 조심조심 에즈라는 정신을 차렸군요. 고포부스와 미란다가 있는 장수에 도착한 톰 이미 고포부스의 정자는 미란다에게 들어간 이유였죠. 연구실로 미란다를 데려온 톰은 급격히 성장하는 아이를 보게 됩니다. 결정을 해야하는 그 순간 실험실의 전기가 차단되는군요. 에즈라가 온 것 같습니다. 에즈라의 공격이 시작되죠. 에즈라의 맞서는 미란다 멋진 그래픽이군요. 잘 보이지도 않는군요. 미란다가 이긴 것 같습니다. 미란다가 진 것 같습니다. 톰이 이긴 것 같습니다. 진정 죽어가는 미란다 톰은 이 모든 흔적을 없애기 위해 가스밸브를 열어 포부스의 연구실을 폭발하려 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스피시즈 시리즈는 끝나게 됩니다. 영화 잘 보셨나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2년간 계속된 스피시즈 시리즈 여성 외계 생명체 에로 SF 호러 영화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서로 스토리 연결이 되었던 1, 2, 3편과는 달리 외전처럼 진행된 4편이기에 앞으로 후속편이 나온다 할지라도 외전 형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에이리언 디자인을 맡았던 화가가 스피시즈 외계 생명체 디자인도 맡아서 했기에 볼거리도 많았던 영화였습니다. 다음엔 어떤 시리즈물이 진행될까요? 다음 영화에서 뵙죠. 기무리뷰, 기무였습니다.